안녕하세요 캡컷에서 걸고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캡컷을 터치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 하나를 터치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제가 글자를 넣어서 걸고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에 색소폰을 부는 그런 화면인데 밤하늘의 블루스 이렇게 그런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텍스트라는 거 있죠.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메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 추가가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텍스트 추가를 터치해서 그러면 텍스트 입력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밤하늘의 블루스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입력하고서 여기에 지금 화면에 밤하늘의 블루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글자가 나왔죠. 여기에서 왼쪽에 보면 글골이라는 게 있죠. 글골. 글골이 현재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쭉 나라별로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밀면 여러 나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글골을 자기가 원하는 글골을 새로 추가하려면 여기 보면 글골을 가져오겠죠.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어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글골 가져오기를 터치해서 글골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글골 터치하면은 제가 현재 가져온 것은 빈그레 하고 그 다음에 이 폰트 글골하고 미생체 이순신 레귤리 이렇게 이런 것을 제가 현재 제가 좋아하는 것을 4개를 이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추가로 가져오려면은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하면 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여기에 파일 업로드 있죠. 글골 추가가 있고 파일 업로드가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글씨 팡팡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 파일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내 파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장 메모리가 있고 SD 카드가 있고 원드라이브 이런 게 있는데 자기의 내장 메모리에서는 혹은 SD 카드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내장 메모리가 선택되어 있죠. 이게 내장 메모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여기 내장 메모리 선택되면 저절로 폰트가 있는 폴드가 보입니다. 여기 같이.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보이는데 제가 글골, 폰트, 서체를 제작한 두 곳은 SD 카드입니다. 그래서 SD 카드를 터치해서 찾아가 보겠어요. 자 SD 카드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은 그러면 저절로 그 폰트가 있는 폴드가 쭉 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체 191개 모음이라고 제가 저작권이 없는 서체 191개를 모아둔 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떠요. 여기도 폴드 유해가 28개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위에 걸 해 보겠습니다. 위에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터치하면은 폴드가 폴드가 모아놓은 것이 쫙 뜹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기서 독립서체 윤봉길이 있죠. 독립서체 윤봉길 이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동그라미 여기서 체크하면 되겠죠. 체크하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져오기 위해서 나눔 손글씨 딸에게 엄마라는 이 손글씨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니까 한꺼번에 선택이 안 돼요. 아무리 찾아도 같은 그런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만 가져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눔 손글씨 딸에게 엄마가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서 하단에 보시면은 완료가 있어요. 완료. 이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위서체가 여기 보시면은 나눔 손글씨 딸에게 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걸 터치해 보세요. 이걸 터치하니까 이걸 선택을 하니까 화면의 밤하늘의 블루스가 그 서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글꼴 가져오기 라는 이 메뉴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서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글꼴 서체 폰트를 캡컷에 가져오는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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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